오늘 저는 여러분께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인간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자면 블라인드라는 직장인 어플의 새 회사라는 닉이 붙어있으면 어디 이름 없는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다니는 여자가 전문직 만나고 싶다라는 글을 작성합니다. 스물여덟 살이고 모델 알바도 해봤을 정도로 나름 예쁜 편이야. 조이에서 소개팅이나 번따 많이 봤는데 결혼 생각하니까 뭔가 남자들이 다 부족한 것 같아. 스펙으로 보면 부족한 거 맞는데 내가 돈 못 벌고 능력 없는 여자니까 더 안정적인 남자와 잘 살고 싶어. 청소 정리 잘하고 요리 맛있게 해줄 자신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전문직에게 취집가고 싶다는 여자가 있습니다. 아주 대놓고 전문직에게 설거지 당하고 싶다는 당찬 여성의 글이 놀랍지만 더더욱 놀라운 건 댓글의 반응입니다. 저 정도 스펙 여자는 좋다는 남자들 개만을 건데 왜 여자를 조롱하는 거지? 솔직히 여자가 저 정도 스펙이면 전문직 만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음. 전문직 솔직히 엄청 인기 있지도 않으니까 여자는 전문직 만나도 괜찮아. 라는 말을 하면서 스물여덟 살에 그 어떤 스펙도 없는 여자인데 스스로 예쁘다 생각하는 그 스펙 하나로 전문직 남자를 만나도 된다는 여자들. 그 와중에 약사님께서 설거지 해보겠다고 약사는 어떠냐라고 물어봤는데 약사가 엄청 좋은 건 아니지라고 말하며 약사를 비웃는 우리 중소기업 격리 여자의 댓글에 좋아요가 6개 박혀있는 게 보이시나요? 중소기업 격리께서 약사를 까버린 모습에 박수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중소기업 다니는 남성이 약사 여자를 까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한민국 여성들은 이상하게 스펙 하나 없는데 전문직 남자를 만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향은 놀랍게도 화류계 여성들에게서도 나오는데 잘나고 전문직일수록 남자들 약 안 나요? 원래 한남들 약은 건 아는데 공부 잘했던 애들이 이것저것 많이 재는 것 같아요. 당근 많이 따지죠. 이게 문과냐 이과냐 다른 것 같은데 판검사 변호사 의사 직업은 여자를 많이 따지고 공대 나와서 IT 계열로 성공한 남자는 순정파가 많더라고요. 라는 식으로 우리 화류계 여성들도 전문직 남자들이 이것저것 많이 따진다고 화를 내고 있죠. 가진 스펙이라곤 쥐뿔도 없는 것들이 지금 전문직 만나겠다고 저렇게 말하는 것 좀 보시죠. 거기다가 얘들은 IT 업계 사람들에게 원한이라도 있는지 그렇게 IT 계열 사람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아는 화류계 언니 결혼한다는데 진짜 개부러워요. 느닷없이 청첩장 주면서 돈 내지 말고 밥 먹고 가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 친구들 개발자 좀 소개시켜달라 했는데 그건 안 된다고 자르더군요. 화류계로 돈 벌다가 간호조무사 학원 다니더니 동탄에서 남자 하나 지대로 물었더라고요. 개발자 남편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자주 안 들어오고 여자 한 번 안 만나봐서 다루기 편하다는데 부러워 미치겠네요. 저도 취집하고 이 생활 청산하고 싶어요 동탄으로 이사갈까 봐요. 라는 우리 화류계 여성의 하소연을 보시죠. 그녀들에게 염치라는 게 있을까요? 가진 능력 학벌 스펙 하나 없으면서 결혼으로 인생 세탁하려는 저 신부가 고약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아무리 잘생겨도 자신보다 월등히 높은 여자들과 연애는 할 수 있어도 결혼은 못합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화류계에서 일하던 여자라도 예쁘기만 하면 세탁이 되곤 하죠. 이런 게 바로 남녀 간의 인생 난이도 차이인 겁니다. 남자들은 평생토록 뼈빠지게 공부하고 노력해야 괜찮은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데 여자는 그냥 아무런 노력 없어도 그게 가능한 거죠. 이래도 정말 여자들이 살기 힘든 세상일까요? 그녀들이 이렇게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중소기업 병리하는 여자가 약사를 무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애석하게도 저런 여자라도 설거지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부디 2024년에는 남성들이 저런 여자들과 거리를 두고 좋은 여자와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설날 떡국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스펙으로 보면 부족한 거 맞는데 내가 돈 못 벌고 능력 없는 여자니까 더 안정적인 남자와 잘 살고 싶어.